고3 머리관리 질문. 저는 고3 남학생인데요. 최근 들어서 머릿결이 안 좋아지고 머리를 감은 후에 젖은 머리를 만질 때 뭔가 머리카락이 많이 빈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부모님께서는 윗머리를 많이 쳐서 앞머리가 비어보이는 거라고 하시고 머릿결은 이 나이에 다 그렇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네 맞습니다. 외모의 70%는 헤어스타일에 관계가 있습니다. 자신 있는 헤어스타일도 어떤 때는 불안하고 머리가 빠지는 것이 아닌가 신경을 쓰게 되면서 은근히 불안해집니다. 부모님도 윗머리를 많이 쳐서 불안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샴푸를 천연 약산성 엠프리스 샴푸로 바꾸어 사용하시면 안심이 될 것입니다. 청담동 머리 잘하는 오빠가.